아이돌 999 오디션에 제도전하는 두 번째 그룹이야, 니네가. 위너에 이어서. 아, 영광스러워. 오늘 오디션이 굉장히 중요해. 뭔지 알아? 왜? 너 왜 자꾸? 너 연습생이라니까. 난 벌써 합격된 것 같아. 쟤 벌써 동기 같아. 나 봤어. 미래에도 봤어. 뭐야, 그 데자부? 나 여기 서 있었어, 저 옷 입고. 옷 입거들랑 반말해라. 알겠습니다.